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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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썼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악! 난 뭐야?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한거야? 난 뭐한거야? 왜? 플로시아가 안했어?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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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연패 받고 연승합검 10연승해! 아이 이겨나! 나 정글 뭐해야돼? 자르반 앱과? 왕호 따라서? 비션이형 자르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요! 진짜! 아니 형! 저 스킨 사가지고 수익! 수익 배분 해드렸어요! 진짜 제발! 제발 이번판 이기게 해주세요! 비션이형한테 모든걸 건다! 오케이! 비션이형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달 강타 진리언인데요 우리팀? 우리 정글이 담아나지를 알겠어 이거 강타 진리언 또 뭐야 왜요? 리드 강타가 뜬다고요? 대박인데 오 대박이야 솔레드 할게용 포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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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드 안해주실거에요? 아 진리언 와드 안쓴 내가 써준다 스마 안쓰는게 좋아요 이거 아 나 와드챙크 안됐는데? 얘네 레드 시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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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풀 쏟어 아아아악 아악 난 뭐야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해 난 뭐한거야 난 뭐한거야 왜 플로시아가 안했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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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션이형 제발 저한테 힘주세요 아 이거 근데 무조건 더블캔 딸 수 있었어 내가 못했어 이거 비션이형한테 조금 더 기대하겠다 이 스킨은 나쁘지 않아 타격감 있어 다"... 이 스킨은 이거 그 분 진짜 던진거였는데 저기서 풀쓰는거는 말이 안됐거든 미즈 가요? 아 우리 바텀 우리 바텀은 우리 바텀이래요 너 뭐하냐? 끄어! 내동 노플 먹든가 나이스 어딜 가미 가미 카정을 와 그래 탑에서 CS 먹는 거 의미 없어 내가 정글에서 게임 터트려야 돼 챌린저까지는 정글로 올릴만 해 정글 정글 괜찮지 않아요? 비션이형 스킨 쓰니까 정글 잘해준 거 같아 비션이형 된 거 같아 여기서 QE 한 번 두 번 쓰면 이 자리 아시나 혹시? 이거 자르반 요 자리가 그건데 이거 용사가입니까? 아 나 렌즈업 못 봤거든 그 경기 아 그거 보였고 아 죽지 말아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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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개쎄 사실 미끼였다 ap 미끼지롱 오우야 이들 왜 뭐 어떻게 하니 경좋아요 줄리언 줄리언 경좋아요 경좋아요 줄리언 그 경비 저희 경비아저씨가 그 방송하고 계세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아저씨 갱킹 날카로운데 저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먹고 집간다 제발 나 스마 안쓴다 아 안 써도 돼 용사 사고 싶은데? 와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8개월 구독 9개월 그거 진짜 만들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내가 먹을까요? 둘 중 하나만 먹고 싶지? 그럼 드려야지 저는 2개월 어우 빨강티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구독 리셋되는 날인가? 이거 봐 바텀에 가면 좋은 소식이 일어날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나이프 보자 이거 야야야 큐브 어우야 야 글롯 빼면 어떻게 하니? 조금롯 ť 위로 뺐으면 좋았는데 바로 진리언 위에 있어가지고 나 정글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 생각 이상이야 굴려옥 먹힘은 좀 아쉬운데 어우 어련이님 아싸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판 진짜 비션이 형 내 옆에서 잠깐 오더 해주시는 것 같아 게임 나쁘지 않아 그 태알 맞아요? 여기 한 명 잡아야지 그걸로는 우리 안된다 아무것도 이 자식이 죽을라고? 이 자식이? 욕 먹으러 갈게요 뺏어먹어 뺏어 오우야 이거 날라간다고? 저 수마 없는데 잠깐만요 우리팀 뭐 하자는 거지 이거? 나 용 쳤는데 나 용 쳤는데 먹긴 했다 타종 들어오냐? 타종 들어오냐? 파종 들어오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원래 불 끌 간다 떡산마 오케이 근데 이거 불용 먹어서 낫지 않아 어차피 게임 후반 갈 수 있거든요 이거 진련 있어가지고 그거 아닌데 넘어갔는데요 형님 가기 전에 좀만 기다려주지 그치 아 몰라 찍어 천원 개꿀 그치 감사합니다 천원 와 1300원 개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라인도 먹어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라인이야 그쵸 이것도 합법적으로 하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채굴 타워 같이 밀든가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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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뭐야 터뜨렸어 철거 아 불 끌 사오고 싶은데 아 불 끌 사오고 싶은데 불 끌 한번 일십을 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이에요 저거 좀 아쉽고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더 빨라 이렇게 먹는 게 더 빨라요 일부러 일부러 어차피 레드 먹고 집 가는 거였잖아 야야야야 야 모르가나 와봐라 나 믿고 와볼래? 잡았거든요 궁 아까웠죠 방금 거 스마 도 아까웠죠 그치 아군이 다녔습니다 알개 아아 아 아 근데 갔으면 죽었을 것 같애 스읍 스읍 히추가 안 되네 여기서 여기 왜 하나밖에 없냐 타 buffalo 어디 있어 죽었어요? 가난 중 아 나 너무 잘하는데 근데? 방 깍 해놓고 먹어 먹어 잭슨 먹어 아 왜 내가 먹어 도발로 아 나 컷 할 거 없어 정글이야 아 라이노 먹여줘야 되는데 여기 아 오케이 일단 궁 뺐죠 아 빤스런 깍이 오케이 일단 궁 뺐죠 아 이득입니다 이득이에요 갈리오 노궁 가인 간다 가인이 맞는 거 같아 맞았으면 잡긴 했어 인정이에요 뭐야 탑 왜 죽어 하지만 맞췄으면 그 갈리오 공은 못겠지 그 갈리오 공은 못겠지 왜 자꾸 죽어 어디서? 와 나 오늘 진짜 운 너무 없는 거 같아 오케이 여기 내게 오 오 도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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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탱! 나 탱! 할 거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해 나 이거 먹죠? 죽어? 안 죽어? 나 몰라 노스마라 난 먹을 거 같아 W 있어서 먹었죠? 죄송합니다. 정보를 많이 안 해봐도 감을 몰라요 아 이거 먼저 먹으면 안 됐냐? 아 몰라 아 몰라 오케이 편집자 분인데요 울렛이 털리면 기분 많이 나쁜데 털렸네? 기분 나빠졌어 5v5야 5v5 해 5v5 필살기 쓰자 이건 5v5가 아니잖아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해 의진아 이번 판 할 거 다 해준다 어떻게 게임 20 22킬 관여하고 있니? 너 뭐야? 그건 미안해 고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내 몸에서 나와 내 몸에서 야 지금 야 야 야 혼자 그러지 말라니까 왜 자꾸 혼자 뭐 하려고 그러냐고 아 하지 말라고 아 뭐 보여주지 말라니까 흠 다행이다 안 보여줬어 아 너무 쎈네 아 너무 쎈네 아 너무 쎈네 흠 플라디 플라디 봐라야 돼 플라디 봐라야 돼 흠 아 흠 으어 아니 이거 제드가 특보야 특보제드는 또 모르 아 미안 빼 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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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 뺐어 가인 가인이래 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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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못 쳐 얘네 치겠다고요? 치겠다고요? 허허 어디 갔을까나 제드상 저기로 도망갔구만 좋지 않겠어 앉아봐 거기서 집 가세요 우리 바로 먹어요 스마? 언제? 지금 어우 뺏길 뻔했다 얘 이거 설마 먹나? 요런 세비도 한번씩 즐겨줘야지 안그런가요? 됐다 이제 암살 완료 암살 준비 끝 와 이 아니 여러분 29킬 중에 제가 27킬을 기여했어요 보이시죠? R타입이 누르면 아니 탭 누르면 알잖아 블루 내가 먹는다? 필요없다 블루 이거 박으면 끝나는데? 자 오케이 딜 다 박았어 궁으로 그냥 딜 끝났어 이미 근데 뭐야? 칼리가 죽었네? 피 좀 채우고 여기서 템을 뭐갈까? 마저는 필요없고 쿨감도 필요없어 여호가면 가골가면 되겠다 가골에 히브락이 오바야 강템 하나 있어야 돼 그래도 히브락이 오바야 빌템 하나만 섞어주면 돼 가윈 안팔지 가윈 안팔지 아! 스킬 잘못 찍었다 와 스킬 레전드네 이거 2랑 W가 4렙식이야 4렙식 진짜 잡식이다 잡식 아 야야야야 손 넘어 내가 손 넘나? 손 넘었다 진다 진다 의진아 진다 넘어갔잖아 이기네? 나의 강함을 난 몰랐어 얼마나 센지 아 세구나 탑 자르만 하면 느낌 올 것 같은데 끝났어? 이게 쇠사슬 조끼랑 닌탑 가가지고 끝내 안 끝내야 돼 안 끝내야 돼 무리하지마 아 왜 그래 월 잭스 내가 잭스다 내가 탑 돌로다 월 보답하는데 난 백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같이 놀아 내가 마무리해줄게 오케이 지지 이번 판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 너무 잘했다 끝 알겠지?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